많이 비워서요? 뭐 이제 촬영장이 있을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뭐 장난친다라는 건 뭐 엉간샘생이 생각도 못하는 거 근데 촬영 끝나고도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건 그때 여기 흥문에서 다 풀었는데 아직도 안 풀렸구나 세게 풀렸나 보다 박은희 씨도 알고 있었어요? 아직도 안 풀렸구만 그거 왜냐면 뭐 촬영 없을 때도 간다 혹시 와이프가 무서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할 뿐인데 왜 이렇게 미안해? 왜 이렇게 미안해? 왜냐면은 실제 이제 그 남자 아이들 두 명이면은 그 아 애들 힘들어서요? 육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촬영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진짜 한번 나가 있으라고 뭐가 얼마나 힘들길래 아우 아우 그거 힘들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두 시간 이상이 넘어가니까 어 이게 어떻게 음 공학여기 같은 것 같은 느낌 집에서요? 그러니까 이 남자 애들 특성상 거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뭐 놀이하는 곳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이 소파를 띄어서 덤블링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서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잘못하면 다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아내들이 대단한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해서 다치느냐 다치지 않느냐가 익숙해져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 패턴을 모르니까 애들은 또 집안에 있으면 또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저도 조카가 주는데 그 집이 1층이에요 근데 우연히 봐준 적이 있는데 잠깐 봤어요 근데 그 몇십 분 잠깐 보는데 너무 심심했나 봐요 첫째 조카 애가 지금 네 살인데 근데 베란다에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리를 짓더라고요 심심해 죽겠어 이렇게 심심해 죽겠어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한테 심심해 죽겠어 왜냐면 나는 이게 볼 줄은 모르잖아 애를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러는데 계속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견뎌 하더라도 야 대단한데요 네 그것도 되게 애기 애기가 나와서 말인데 첫째 아이 낳을 때 유준상 씨가 엄청 호들갑을 떠났다면서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네요 분만실이 정신이 하루도 없었대요 그때 이제 가족분만이 이렇게 유행처럼 맞아 맞아 그랬었어요 그랬던 때였는데 이제 옆에 있었구나 그렇게 방 안에서 진통도 하고 분만까지 다 하는 그런 방이었는데 평소에 듣던 태교할 때 들었던 음악을 분만할 때 들으면 아이와 산모가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듣던 CD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CD를 이만한 이렇게 지퍼 가방을 이렇게 열면 CD를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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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ilms 옛날에 그게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네 시디 플레이어 갖고 다니면서 그래 시디만 이런 거야 시디만 이런게 시디만 바꿔가면서 아, 그 디제이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거에요? 그때 이제 옛날에 그게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CD 플레이어 갖고 다니면서 CD만 이런 거 했었거든요 CD 바꿔가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왔더라고요 이제 진통 순서에 따라서 경고에 따라서 음악을 바꿔줘야겠다 이게 뭐예요? 클래식이 뭐야? 클래식이 대부분이었죠 진통 그게 무슨 뭐 뭐 뭐 이렇게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초기나 1기부터 이제 그냥 이럴 때랑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3월 3달 국내 최초의 DJ네 상황에 맞게 마지막에는 베토린 운명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맞지 않나? 할렐루야가 맞지 않나? 할렐루야가 맞지 않나? 그렇게 근데 이제 타이밍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얼만큼 아픈지 모르니까 진통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아팠다가 또 안 아팠을 땐 멀쩡하고 뭐 이러니까 몇 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죠 나한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아 몰라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 아, 이제 CD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이 중기인가요? 말기인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랬더니 선생님이 귀엽다 진짜 너무 재밌으신 것 같은데요 왜요? CD 바꾸시게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바꾸시라고 왜냐면 시간이 좀 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단계별로 있는지는 모르시고 아, 하나가 더 있나 보다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너무 아파서 이제 맨 마지막 진통 제일 심할 때? 이제 거의 임박했어요 아, 진짜 너무 아프다고 아, 정말 많이 아파? 그렇게 아파? 날 잡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이 마지막이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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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간? 아, 음악 바꿔야 되니까 하하하하 아니, 근데 진짜 그 상황에서 음악이 정말 힘겨운 상황에 로키 음악 나오면 진짜 재밌겠어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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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